오늘 성경은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이제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하베에 관한 것이라 망원의 요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란 너보여 그가 유린 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기되었으니 모하베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해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야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맘메시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뒷조차 가리라 호르나임에서 부르는 소리여 황피와 큰 파메로다 모하베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린도다 그들이 루아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르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역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종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순은 그의 재생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지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요하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하베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랴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요하의 이를 결리하는 자는 조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조두를 받을 것이로다 모하베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요하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를 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교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비들을 의뢰하므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하베 금옷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째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느냐 만군의 요하라 일컫는 왕께서 요하같이 말하느라 모하비 항피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령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하베 재난이 가깝고 그 고난이 속히 다치리로다 그의 사민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풀어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사는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란 데 앉으라 모하불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으므로다 야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편한 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물을 지어다 모하비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시주며 아론가에서 이르기를 모하비 항패했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르 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약과 디본과 누부와 베티블라다임과 게라다임과 백가물과 백못과 그리옥과 포스라와 모합당 원근 모든 성의배로다 모하베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5절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8장 전반장을 중심으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제 우리 수표교 포럼 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풍성한 통계자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통계에 어제 나왔던 유의미한 그런 재료들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국민 절반이 48%가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있다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 이런 말이 한데 이 말은 무슨 말이 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갖는 우울감을 코로나 블루라 그럽니다 블루가 뭘까 여러분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사회적 우울감을 말하는데 코로나19 뉴스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8월 초와 8월 말, 그 한 달 사이에요 불안이 63%에서 48%로 줄어들었습니다 불안은 그리고 분노, 분노가 12%에서 25% 늘었습니다 공포가 5%에서 15% 늘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국민 중에 25%가 이 일로 분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거친 사회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일반 국민의 우울 경험은 2018년에는 16%가 나왔는데 2020년 지금에는요 4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중에 41% 한 반 정도는 우울하다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삶이 밝고 기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울하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줄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뭐냐면 44%가 됩니다 국민의 반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의 반이 그래서 일자리를 잃었다 하는 분이 9% 무급휴가 상태다 하는 분이 8% 임금이 줄었다 하는 분이 28%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임금이 줄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분들이 44%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 이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주 참 심각하죠 불교에 대해서는요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냐 이랬을 때 온화하다 온화하다 글씨가 작아서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질서를 지킨다 하는 그런 의미죠 긍정적인 의미가 온화하다는 의미가 40.9%가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주교에 대해서도요 온화하다는 퍼센트가 34.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에 대한 건 어떻게 나왔냐면 거리를 두고 싶다 개신교인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싶다 하는 퍼센트가 32.2%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오히려 다른 타종교에 비해서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신교 신뢰도가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되느냐 신뢰도가 나빠졌다 하는 것이 63%예요 불교와 천주교를 비교할 때 불교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천주교도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신뢰도가 더 강해졌다는 말도 없고 줄어들었다는 말도 없는데 신뢰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말이었는데 이 개신교는 63%가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를 거둬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개신교 코로나19 대응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74%입니다 물론 모모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발회로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74%가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절반 가까이 45%가 요즘 종교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비판은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한다고 이렇게 통제가 나왔습니다 종교의 대사적 영향력도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영향력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력 사회에 대한 영향력 이런 모든 부분에서 종교의 역할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이 과반수 가까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실망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개신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많다 이렇게 이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반기독교 사이트가 400개가 된다는 거예요 400개 정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다른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서 일어난 것보다 많이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것은요 이렇게 반대하는 사이트가 한 4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런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반기독교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운동들이 전개된다 하는 것 또한 우리 기독군들이 마음속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그 포럼을 통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어요 이 본문 오늘 예림의 48장은요 애급 블레셋에 이어서 모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합은 오늘날 요르단인데 요르단 남부지역을 말하는 건데 중부지역을 말하는데 사해 동쪽에 위치하고 북쪽에는 아르동강 남쪽에는 세력강 그리고 동쪽에는 광랄지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모합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모합 이 모합족석은 장세기 19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롯이 소동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롯이 자기 부인이 소금기둥이 되고 바로 도망을 나왔잖아요 도망을 나왔는데 그때 롯과 큰딸 사이에서 난 족석이 누구냐면 모합족석이고 그리고 롯과 작은 딸 사이에서 난 족석이 누구냐면은 암몬 족석이야 암몬 족석 그래서 모합족석이 바로 그렇게 생겼다 바벨론의 너부한 네살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모합을 점령했는데 그 후로 모합은 역사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오늘 모합이 멸망당한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만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경제적 성취에 자만하고 있다 경제적 성취에 자만하고 있다 그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 그 모습은요 모합의 우상을 말합니다 모합에 주신 그 모습 그 모습은 그의 재상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합은 특별히 포도 생산이 많아서 포도주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물을 많이 쌓고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경제적 성취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는 거죠 돈이 있는 것이 바로 자만의 요인이라 두 번째로는 강력한 군사력 때문에 자만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는 용사고 우리는 능력 있는 강력한 전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다 이것이 또 다른 자만의 이유고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합은 지리적으로는 애국의 침략을 받지 않았고 모합 들판에는 농산물이 풍성하고 특별히 그 포도 생산이 풍성하고 전쟁으로 포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합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리스에서 저것으로 옮겨가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자만하더라 그런데 그 자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25절에 나오지요 모합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만한 결과 뿔이 잘렸다 뿔은 성경에서 고니를 상징합니다 저 사람 참 고니가 있네 그런데 그 뿔이 잘렸다는 건 그 고니가 없어지는 것 무너진 것을 말하고 팔 그건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부가 갖고 있는 능력, 힘 그 뿌리, 팔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른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섰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 부분이 없는가 사회적 지위에서 서진 않았는가 경제적으로는 서지 않았는가 자식들이 이런 여러 면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자만의 근거가 있다면 이럴 때는 주의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들어가면서 우리 앙테이트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통계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때가 한국교회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의 관심을 기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또 자신을 잘 살펴서 살펴서 자만의 근거 이것 때문에 뭔가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스스로를 반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져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로모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급을 심판하고 플레셋을 심판하고 모합을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모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만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고백하는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눌시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도와주어서 혹시 우리 인격에 우리의 삶에 자만할 만한 요인 자만할 만한 근거 자만할 만한 이유가 없는지 잘 살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인 전에 귀요한 일천번째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늘 고백 드리는 고백이지만 많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라 이 물질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눈물을 상징하고 우리의 땀을 상징하고 우리의 잘못 이루는 밤을 상징하고 우리의 끊임없는 분주함을 상징한 것인데 하나님 생명같은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겸손히 올리면서 삶의 모든 거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살 것 같고 내 생각으로 살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살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 삶의 뒤안길을 들어볼 때 그게 아니었음을 고백 드리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총총이 적어진 모든 기도 내용을 주님께서 하감하시고 통촉하여 주여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사랑과 그 지혜를 흠뻑흠뻑 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영웅으로 강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소녀들을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태상급으로 자녀들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은 너는 평생 기도하라 하는 기도의 책무, 기도의 짐을 친다는 의미인데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 손자들, 우리의 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해 나가서 직장으로, 사업으로, 공부로 부모의 설화를 떠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듣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요 아면되는 소식이요 감사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직장과 그리고 또 사업과 학업으로 부모의 설화를 떠나 타건 살해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듣는 소문이 귀한 소식, 감사의 소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공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란 은사를 늘 경험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군대에 나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지나면서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설화에서 잘 이렇게 성장했는데 물설고 낯설고 인간관계 선 군대에 나가서 그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허비의 기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인격이 성장하고 영이 성장하고 그 혼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인격이 성장하는 그런 축복된 기간이 되어서 가정의 든든한 아들이고 가정의 든든한 따위고 이 사회의 굳건한 사인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의 축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다 분모에 나아가 있는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위험스러운 일들이 많이 싸우니 주께서 산성이 되시고 주께서 방패가 되셔서 자녀들 다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50일이 채 남지 않은 수험일 이제 다가오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6년, 7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수험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불안, 염려, 걱정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의 소원과 기대가 넉넉히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되도록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명한 목적, 굳건한 의지,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경험을 그들이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정이 끝난 다음에 우리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지해주시고 감동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는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큰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우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병상에 그리고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한우들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권능과 신유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한참을 해주셔서 의사 선생님 그리고 의술로 회복되지 못할 놀란 일들이 주의 크신 은총으로 능력으로 회복된 역사가 교우들 가운데 편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들이 그리고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심령심령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않는 건강할 때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 그런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지만 몸에 병이 들면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런 모든 감정들 주께서 채워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선한 기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럼을 어제 1차 포럼을 잘 보내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평가를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10월 25일 날 갖는 2차 포럼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방황하고 혼돈하고 당혹스러워하는 우리 한국교회 하나의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포럼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파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근한 축복을 주께서 허락한 24시간 사는 동안에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고백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며 이 미제인은